한 SK옵저버 조나스 트롱과의 듀오인데 아 이건 약간 너무 버스를 타는 게 아닌가 아 진짜 으아아아아아 저기요? 전멸, 전멸 좋아요 자 이거! 아 그래 살았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죽었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이양 물고 집다고 숨어있으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오! 피아코 괜찮았다 정글이 죽여졌어요 어? 이러면 결과를...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죽었다 선생님 집 갔다 올테니까 미니언즈에 숨어서 네 고시 고시 하죠 잘 나오죠 이 팀에 한 명만 조금 도움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한 번만 할 것 같은데 사람새끼 하나 없다는 거죠 하하하하